안녕하세요. 그래도 안걸리고 잘 살아오셨나봐요. 요즘은 너무 위험스러워서, 그죠?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세요. 어제자라도 하루에도 386명 정도가 사망이 되니까 전쟁터진 것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실제는. 직계가 안 된 사람만 해도 한 500명 된다고 하대요. 거기에다가 일반인들 돌아가시면 한 700명까지 하루에 죽는 숫자가 그리젠데요. 국화를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조학원을. 오늘 문제는 아마 문제가 9문제인가? 지금 드리지 않았나요?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게 명의신탁 3문제하고 담보가등기의 한 문제. 그럼 저번주에 배웠던 그 민총 부분, 서술 부분이 있죠?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특별법은 6문제가 나올 때 항상 그 아침 자료실에 특별법이 하나, 두 문제가 꼭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은 6문제가 나오면 4문제는 마치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요. 10월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6문제 다 마치면 더 좋죠. 그래서 특별법은 웬만하면 다 마칠 수 있어야 되는데 1번하고 봐볼게요.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가 나오면, 이게 사령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령의 문제가 나오면 밑에 지문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대략 지문이 어떻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훨씬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친구인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을, 수탁자가 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갑은 을, 명의신탁을 한 거죠. 그럼 명의신탁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무효라는 걸 먼저 계산을 하세요. 만약에 배우자 간, 그때 배우자는 법류론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종중간 명의신탁이 나오면 탈세 혐의가 있었니 없었니 그걸 또 확인하셔야 돼요. 탈세 혐의가 없으면 유효인 걸로 갖다 놔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배우자 종중간이 나올 때 탈세 혐의가 있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없는 걸로 해서 문제가 보통 90%가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고 그럼 이 사람도 명의신탁을 의뢰했고 얘가 매수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매매를 했네요. 그럼 이 사람 앞으로 뭐가 들어온 거죠? 등기가 들어온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계약 위임형 명의신탁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는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매매하고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걸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명의신탁을 했다는 거예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선이냐 악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명의신탁을 모르고 있는 거고 명의신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명의신탁을 알았냐 몰랐냐는 언제가 기준일까요? 이거 등기할 때예요? 계약할 때예요? 계약할 때 항상 법률행위시가 기준이에요. 아셨죠? 다만 나중에 가면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에서 배당순서를 정할 때는 언제가 기준이에요? 배당순서. 배당순서는 등기순서예요. 알겠죠? 우리 경매에서 배당순서는 등기순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법률행위시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선이 무과하시는 언제가 기준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가 기준이에요? 법률행위시예요. 그냥.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공부학 경술 무경험했던 것 같아요? 언제가 기준이에요? 법률행위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언제가 기준이에요? 법률행위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법률행위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럼 선이라는 건 이 계약 당시에 명예신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 매매는 유효 뭐예요? 유효. 등기는 유효.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 병이라고? 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 병. 그러면 이게 뭐야? 뜬금없이. 이게 을. 실수했다 이거죠? 그래서 죽어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그러면. 이게 소유자가 을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끔 가다가 얘가 선입니다. 그러면 병은 을의 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다. O, X. X. 얘가 소유자인데 왜 말소청구해? 이상한 사람이지? 아기. 얘는 뭐예요? 무효가 되는 거고 등기. 무효.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이제 의견 병이 되죠. 그렇죠? 등기가 무효니까. 그런데 이거 한 번 해먹을 수 있죠. 정.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매매는 무효니까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지금. 이걸 먼저 설문지를 읽을 때 이게 그림 머릿속에 있어야 돼. 어려운 푸시라도. 그래야 짐을 읽을 때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거든요.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무효. 정답이죠. 병이 아니죠. 맞는 거라고. 병이 이거죠. 이거 병. 병의 을과 갑과 을과는 명의사항에 따른다.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 이게 키워드잖아요.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알고 있다는 건 악의로 가는 거야. 악의로. 알겠죠? 악의로. 그러면 을 명의 등기. 이전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소유자가 누구? 병. 그럼 병은 을에게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등기가 무효니까. 제 말 알아들었겠어요? 이게 악이잖아요. 병이 악이니까. 매매,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 병. 그럼 등기는 지금 누구한테 있어? 을. 그럼 병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만약에 얘가 선이었다.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 을. 병은 우리에게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두 개감. 그다음에 이의 경우에 엑스토즈는 소유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병.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 병. 이걸 말합니다. 네 번째,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선이죠. 병이 선으로 바뀌었어요. 선이. 그럼 매매, 유효, 등기, 유효. 소유자, 을. 그럼 당연히 을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뭐 잡이 5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을이 토지를 정액이 처분했네. 여기네요. 그렇죠? 이거 이거. 그럼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선의의 경우에 하나요라고 했으니까 엑스가 됐네. 하나요.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22년도 3월 9일자 엑스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 명의 신탁을 약정을 했습니다. 갑과 을. 이렇게. 이렇게. 을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서. 그렇죠? 선의 병이네. 여기 선의로 바뀌었네요. 이게 적용되네요. 그렇죠?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자, 엑스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하는 을에게 인도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명의 신탁 유효, 무효, 무조건. 무효.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리득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엑스부동산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대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대금을 청구하는 거지.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끝으로 뭘 써놔요?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아니, 자금. 돈 빌려준 거. 자금은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등기는 안 되죠. 등기는 안 되지만 대금은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밑에 있네요. 자금. 이 자금의 수 있잖아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유치권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명의 신탁에서는 절대 결련성이 없거든요. 유치권 자체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절대 명의 신탁에서는 나오지 않을 단어예요. 명의 신탁은 틀린 지문이에요. 자, 2 그러면 옳은 지문이고 항상 머릿속에. 자,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얘가 선이죠. 그럼 매매 유효죠. 등기 유효죠. 소유자 누구야? 을. 그럼 병은 을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지. 없다. 안 풀어봤나요? 아까 와갖고. 여기에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선이면 매매가 유효고 등기가 유효니까 소유자가 을이잖아요. 그런데 병이 왜 을의 등기를 말소 청구해요? 여기 지금 선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렇게. 자, 그럼 자의 나왔네. 자의 나왔죠? 그럼 끝으로 무조건 효력이 있다. 유효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 자의, 유효, 유치권 X. 항상 머릿속에 유치권. 됐죠? 5번이 정답이네요.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자, 3번 다시 풀어볼까요? 22년도 한 엑스토지. 경매민다. 경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매가 나오면 무조건 이걸 생각하세요. 이 계약 위임형 명의신탁. 그런데 경매는 이 계약 위임형 명의신탁은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 했다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지워볼게요. 경매가 보이는 순간요. 얘는 선악을 따질 이유가 없어져요. 경매는요. 왜? 여기가 경매라는 것은. 얘는 당연히 뭔가 자금을 주고 명의신탁을 해서 자기가 경락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선악을 떠나서 얘 등기는 무조건 뭐예요? 유효가 돼버려요.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는 거란 말. 이건요. 왜? 경락을 받았으니까. 공법.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경매니까. 그럼 명의신탁은 당연히 무효죠. 이건요. 그렇죠? 2번. 엑스토지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예요? 을이죠. 경락을 받은 사람이 을이니까. 3번. 갑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답을 찍을 때 잘못하면 3번을 찍습니다. 3번을. 4번 가볼게요. 갑의 지시에 따라. 이건 판례입니다. 이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을이 엑스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의 대가를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봐요. 이 친구가 명의신탁하고 돈 줬죠? 경락 받아 갖고 왔죠? 그리고 이걸 팔았죠? 매매하면 매매자금이 들어오죠? 매매자금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까지도 명의신탁의 범주로 봅니다. 판례가. 이것도 명의신탁이에요. 이 자금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주는 행위까지가 명의신탁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유효, 무효. 당연히 무효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정답인데 이 4번 정답 다시 해볼게요. 명의신탁, 자금 줬죠? 경락 받아 갖고 왔죠? 이걸 팔았죠? 판 대금을 달라고 하는 약속까지가 명의신탁이라고. 그럼 그 약속까지는 결국 뭐야? 무효가 돼버리지. 명의신탁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왜 3번은 답이 아니냐. 갑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잖아요. 이 계약을 묻습니다. 우리가 이걸 했어요. 민법 총칙에서 채권행이라는 게 있었고 채권행이 다음에 뭐가 있었죠? 네. 처분행이라고 했었는데. 기억 안 나는군요. 목소리가. 갑과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채권이 발생되네요. 계약을 뭐라고 한다? 채권행이. 그러면 계약을 바탕으로 등기가 들어갔죠? 등기가 들어갔다. 처분행이죠? 그럼 채권행이는 타입 물건도 가능하죠? 그럼 처분행이는 타입 물건은 안 되죠? 그럼 지금 채권행이. 계약을 물었네요. 그럼 유효, 무효? 유효. 처분행이니까. 아니, 채권행이니까. 그래서 얘는 채권행이. 타입 물건도 가능하다. 채권행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유효로 가는 겁니다. 매매계약이니까. 타입 물건 매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채권행이가 아닌 거, 처분행이가 아닌 거 하고 찾을 때는 항상 계약을 찾아라.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전부 다 뭐예요? 채권행이. 그럼 타입 물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등기만 조심하라고. 등기는 타인 것이 안 됩니다. 처분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고 이거 조심할 거. 을이 엑스토지를 정에게 팔았네요. 정의란 을. 이 부동산이 누구 거예요? 을 거죠. 그럼 정인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일단 엄폐물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자, 가등기 담보입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 중, 실행통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채권자가 채권 담보의 목적. 채권 담보란요. 담보라는 계약이 나오죠. 담보라는 글자가 나오죠. 그럼 항상 어디에 있든 어디에 있든, 민총에 있든, 물건에 있든, 계약에 있든, 특별법에 있든 담보라는 글자가 보이면 무조건 저당권 아니면 담보가 등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돈 빌려준 거라고 담보라는 글자는요, 무조건. 그럼 그거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는데 채권 담보 목적으로 담보가 뭐지? 그러면 안 된다고. 돈 빌려준 거라고 항상. 그럼 담보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 평가액을 누구에게요? 채무자 등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누구예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누구? 삼치득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3번, 2번이 정답이에요. 이 세 사람을 애완을 온 게 좋습니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삼치득자요. 정답은 2번. 만약에 3번,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될 때도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청산금이 없다 하더라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실행 통지. 그다음에 뭣도 줘야 되죠? 청산기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청산기간 2개월도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4번, 통지 시기는 채권, 변제 시기.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 1년 있다가 하든 5년 있다가 하든 10년 있다가 하든 그건 상관이 없네요. 5번,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 지치없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채권자의 그 통지사실 내용 도달 1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좀 자의점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는 것하고 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건 둘 다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누락됐다. 한 사람이라도.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후순위 채권자에게 통지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청산금 범위 내에서는 후순위 채권액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5번, 법률이 목적에 관한 설명이 좀 옳은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 지문이 길긴 합니다만 이 정도 목적에 대해서는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냈어요. 정답은 1번이죠. 법률이 목적은 법률이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정기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언제까지죠? 이행기까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번이. 그러면 2, 3, 4, 5는 틀린 거죠. 그럼 어디가 틀렸냐. 자, 법률이 목적이 불농이다. 원시적 불농은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에 후발적 불농은 유효이니까 당연히 원시적, 후발적 모두가 무효라고 했으니까 X가 됐네요. 3번, 법률이 목적이 원시적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농인 경우에도 매도인이 그 불농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언제나 계약 체결상 신뢰 배상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틀린 거죠? 지금 이 3번은요. 공부한 사람들. 원래 원시적 불농은 원래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려면 우리가 계약법에 가면 원시적 불농에다가 전부가 불농해야 돼요. 전부 불농.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뭐였냐면 매도인은 반드시 악의가 있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전제. 그렇죠? 여기 나왔네. 알았거나. 그렇죠? 알 수 있었다. 누구에게요? 매도인에게.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 있죠. 세 번째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은 반드시 뭐해야 돼? 선입 플러스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 악우를 반드시 맞춰야 된다. 제가 그래요. 항상 이걸. 그런데 만약에 매수자가 악이었거나 그러면 과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매도자가 매도자 여기에 매도인 자체가 악의 과실이고 매수자도 악의 과실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가 틀린 거예요? 다 맞아. 이것만 틀린 거야. 언제나가. 이것만. 이 부분만. 4번에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네.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뭘로 가야 돼? 그런데 뭔 채무불이행이야? 채무불이행은 안 돼요. 쌍방에 귀책 사유. 채무불이행은 아무 때나 채무불이행을 쓰는 거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쓰는 단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해제한다는 말이 있죠. 계약 해제는 언제 쓰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그러면 지금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어. 그럼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건 위험부담이에요. 그럼 위험부담은 당연히 우리는 채권자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자 위험부담을 원칙으로 하죠. 다만 이무규정이라 특이학을 달리장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쌍방에 귀책 사유 없이 여기다가 해제라는 말을 쓰고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 알겠죠? 해제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 친구가 결혼 안 했는데 은행 갔더니 아버님 오세요. 그럼 지절한다고요. 똑같은 거죠. 귀책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제라는 말을 쓰겠어요? 해제라는 말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목적물이 불능이 됐다. 그럼 해제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쓴다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만 이 해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채권자가 불을 질렀다. 아니죠. 채권자가 불을 질렀다. 매수자가. 아니면 쌍방에 귀책 사유가 없다. 그러면 전부 다 위험부담으로 가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원칙이. 일부가 불능해요. 그럼 일부가 불능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를 무효로 하죠. 원칙은요. 다만 가분적이고 가상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만 뭘로 할 수도 있다? 유효로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은 나오죠. 6번. 불능에 관한 건데 1번의 불능 여부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뭘로 정한다? 사회통념으로 정한다. 맞죠? 2번.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죠. 그런데 뭐가 나올 수 있다? 신뢰의 이익에 관한 손해배당 책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우발적 불능은 뭐라고 했어요? 이행불능, 위험부담이 나올 수 있죠. 이행불능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재무불리행. 재무불리행. 계약을 여기서는 뭐 할 수 있다? 아까 해제할 수 있다. 여기는 해제란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매도자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매수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점거할 수 있다. 반대로 매수자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매수자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럼 뭘로 가요? 채권자 위험부담으로 가겠죠. 계약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1, 2월에 수업을 들었던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아직 모르고. 법률행위가 가분성, 나눌 수 있다. 가정적 의사가 있다. 그럼 뭐가 돼요? 일부 불능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일부 무효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네요. 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 민법상의 저당권은 부동산만 대상이 되는 거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인 권리에만 저당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산에 저당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상, 법률상으로도 불농이죠. 법률상 안 된다고. 이걸 법률적 불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읽고 지나가면 돼요. 왜 그러지? 그러지 말고. 그다음에 7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례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여기 뭐뭐가 들어왔나요? 강제지평을 면한다 보인가요?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은 분명히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이지만 어디는 아니다.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2번은 부척관계 해제 조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가 무효라는 건 아시겠죠? 전부가 무효. 그런데 부척관계가 여기가 정지 조건이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얘는 유효로 가야 돼요. 부척관계 해제 조건 나오면 무효로 가는 거고 정지 조건 나오면 유효입니다. 일단 공식처럼 기억해 주시라고. 부정행위 용서대가 기억난가요? 신랑이 바람펴서 부동산을 부동산을 와이프 명의로 돌려놨다 그랬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반사의 질서에 유효, 무효, 유효. 여기는 반사의 질서에 해당된다. 무효다 그러면 X가 됐죠.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4번은 어디를 동그라미 쳐나야 되죠? 4번은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양도소득세는 반사의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5번은 어디 동그라미 쳐야 돼요? 5번은요? OK. 불법이 뭔데 다른 말로? 강박이에요. 강박. 그래서 불법으로 나올 때가 있고 강바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잘 기억하시라고. 이건 반사의적 법률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8번 불공정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원래 불공정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장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되죠.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갖춰야 되나요? 하나만 갖추면 되나요? 하나만. 이때 궁박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급박한 궁궁이지만 경제적 동그라미, 정신적 동그라미 어떤 것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2번.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폭리의사, 이용하려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폭리의사라고 하죠. 폭리의사가 없으면 불공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3번. 기부행위 보인가요? 기부행위는 반대급부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부행위, 무상행위, 증여 이것들이요. 이거 무상. 그다음에 증여라고 하는 거. 이건 적용되지 않죠. 경매는 왜 적용이 안 되죠? 10억짜리를 1억에 낙찰받았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폭리의사가 없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없는 건 아니에요. 10억짜리를 1억에 낙찰을 받았다는 건 당연히 반대급부가 있습니다만 뭐가 없다는 거죠? 폭리의사가 없는 거죠. 경매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내가 싸게 산 거니까. 그다음에 대리가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경무대. 공박은 본인을 기준한다 그랬죠? 대리가 나올 때 누구누구는 경솔하고 무경험은 뭘로 간다? 대리인. 이렇게 되죠. 불공정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는 3번하고 5번이 가장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이건요. 그다음에 9번.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역시 틀린 것은 1번 대리가 나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리. 그러면 여기 경솔하고 뭐는요? 무경험은 대리가 되지만 공박은 누구로 가야 돼요? 본인이 해야 되니까 이건 틀린 거죠. 2번. 폭리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 인식만 있으면 되나요? X. 그렇죠. 뭐까지? 폭리 의사까지 있어야 돼요. 3번. 법률 행위가 현장에 공정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죠.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걸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4번.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됐네요.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선이 3자이더라도 부호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이 인 경우에 소유권을 최대한다. X네요. 정답은 그럼 결국 5번이네요. 민법 104조는 불공정 요건을 완전히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몇 조로? 103조로 무효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03조. 이게 104조고요. 여기 안에 뭐라고 했어요? 103조. 그럼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103조로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배운지 얼마 안 돼서 따끈따끈하니까 금방 기억나는데 앞에 있는 명의신탁은 뭐 하죠? 그래서 한 번 사례 문제들은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기억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네요. 자,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 혹시 이중매매 제가 해드렸나요? 안 했어요? 물어볼 때 안 했다고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돼요. 넘어가버리니까 이중매매는 잠깐만 봐보게요.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이중매매가. 이중매매가 배정이 됐는데 올해 다시 연타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중매매 연타로 나온 적은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연타로 나오는 게. 그런데 사례형으로는 괜찮은 문제이긴 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요. 혹시 마스터북 있죠? 이거 얇은 채. 자, 한 번 거기를 한 번 봐볼까요? 어디냐면 혹시 20페이지 볼 수 있나요? 20페이지. 거기에 사례 문제가 두 개 있는 거 보이시죠? 마스터북에 사례 문제 두 개. 그 사례 문제 두 개를 풀 수 있으면 이중매매는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중매매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어떤 거냐면 이건 저번 주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프린트물에. 혹시 적으라는 거 아니에요. 적지 마세요. 안 적어도 돼요. 이중매매하고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좀 헷갈려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믿음기 전매하고 가끔 두 개가 오버럽대요. 그러니까 이중매매를 물어보는데 순간적으로 믿음기 전매가 싹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문제를 가끔 풀다 보면 제 경험측에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팔아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림이 이런 식이에요. 가비의 을에게 이렇게 을에게 1차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중도금은 줬어요. 중도금 이상을. 제가 왜 중도금 이상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운 사람은 알아요.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는 당사자, 매도자, 매수자는 언제든지 해약금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중매매가 나오질 않습니다. 언제든지 해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해제를. 그런데 중도금 이상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매매의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이중매매는 중도금 이상은 넘어가 있어야 이중매매 문제를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중매매가 이렇게 1차가 됐는데 이게 일 매수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시 팔아요.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매매를 하고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2차 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값과 을 간의 1차 매매가 이렇게 있었는데 다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2차 매수가 들어간 거죠. 만약에 일 매수 대금이 1억이었다고 하자고 여기가. 1억이었는데 이 친구가 제시를 한 게 3억이란 말이에요. 얘가 3억이라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차 매수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값의 입장에서는 1억을 파는 것보다는 3억에 팔고 3억을 받은 걸로 가지고 이게 채무불리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을 해제 당하고 손해배상을 물어줘도 남는 게 있다면 값은 을에게 팔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병에게. 그렇죠? 이렇게 병에게. 그렇죠? 아니, 가만히 있길래요. 그래서. 자, 병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값은 지금 두 번 판 거죠. 1차, 2차. 한 사람이. 이걸 이중 매매라 그래요. 그런데 미등기 전매라는 것은 중간 생략 등기를 생각하면 돼요. 그림이 값이 이렇게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집이 넘어왔는데 등기가 아직 안 된 거죠. 다시 이걸 판 겁니다.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해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중간을 생략한 거죠. 이걸 미등기 전매라 그래요. 을 입장에서. 등기가 없이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상황이 좀 다르죠, 그림이. 그런데 얘하고 얘가 가끔 겹쳐요, 두 개가. 순간적으로.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중 매매하고 미등기 전매는 다른 개념이고 다시 한 번 봐보면, 여기 오시면 지금 값이라는 사람이 1억에 팔았는데 얘가 3억을 제시하니까 값은 고민을 했다고 그랬죠. 3억을 받아가지고 얘한테 계약을 해지 당해요. 채무불행이니까. 손해배상을 물어줘도 당연히 남는 게 있다 그러면 값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파는 게 아니라 병에게 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중 매매는 원칙. 유용가요? 무용가요? 유효라는 거야. 그럼 결국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그런 거 있죠. 병이라는 사람은 이 1차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만 알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다가 병은 이 사람이 악의자였습니다. 1차 매매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붙여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중 매매는 1차 매매가 있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이 압니다. 알고 사기 때문에 자본주의사에서 더 준다는데 안 팔겠습니까? 3억 어떻게 사람이 신의가 있지? 어떻게 팔 수가 있어요? 5억 불러요. 안 팔겠어요? 10억 불러요. 안 팔겠어요? 1억보다 10억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건 유효인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누가 개떡된 거죠? 을이 개떡이 된 거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요? 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을의의 입장이에요. 씩씩거려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 값. 그렇죠? 어머니 돈이 좋다고 하지만 신의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판사가 뭐라고 했어요? 나도 그래 그러네. 나도 그런다고. 판사 입장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을은요? 먼 손해배상 아무 때나 밤도 올리지 말고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뭐냐고요? 불법행위요? 채무불행위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이행 못했잖아요. 이 양반들이 참. 채무불이행을 한 거야. 누가요? 합의. 배운 사람. 채무불이행 안에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어요. 세 개가. 그럼 누구를 말할까요? 이행불능이지. 왜? 이미 등기가 넘어가버렸으니까 등기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이행불능은 불타야 되는 거예요? 등기가 넘어가서 등기 못 가져온다고. 이행불능이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갑은, 아니,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손해의 회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끝나는 거야. 이게 원칙이에요. 이중매매는. 끝. 이걸. 두 번째 쓰지 마세요. 예외입니다. 그럼 예외는 뭘까요? 당연히 무효지. 왜? 여기가 유효라고 했으면 예외는 무효가 되겠지. 그럼 왜 무효가 될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무효가 되면 첫 번째 이거죠. 병이라는 사람이요. 병이 1차 매매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고 있으면서 뭘 한 거죠? 권유 한 거예요. 권유. 야, 내한테 팔아라. 권유. 해위를 했습니다. 해위. 그렇죠? 내한테 팔아라. 이걸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이걸 적극가담이라고 그래요. 적극가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친구가 뭐라고 해야 되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얘가 착한 아가씨예요. 얼마나 착했더니 얘가 재벌 2세인데 약혼식을 했다고. 얘가 재벌 딸이요. 좀 악톡해. 그렇죠? 약혼까지 한 것도 알면서 불구하고 얘가 뭐예요? 어깨끈을 내려요. 그리고 뭐예요? 유혹해서 파혼당하고 결혼하는 경우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적극가담이에요. 어깨 내리는 게. 적극가담하면 몇 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에요. 반사의 질서. 위반은 유효, 무효. 무효가 돼요. 시험을 내볼까요? 얼마나 눈이 허망한지. 병의 1차 매매가 있음을 알면서 권유, 해유, 적극가담했다면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O, X, X 왜 강행복귀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는요. 103조 위반이 돼요. 그럼 강행복귀 들어간 것과 103조 위반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강행복귀 위반은 반환청구가 되지만 103조 위반은 반환청구가 안 돼요. 이 논거가 엄청 중요해져 버립니다. 기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행복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두 번째네. 이 사람의 등기는 유효의 무효예요. 병의 등기는. 무효지. 103조 해당이 됐으니까. 그럼 쌍방은 반환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03조 위반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직접 말수할 수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어른, 병의 등기를 직접 말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있어요? 없어요? 자, 얘가 말수하러 간다? 말수해줘 등기. 말수해줘 근다고요. 그럼 얘가 뭐라고 할까? 넌 누군데 근다고요? 너 근거도 없이 내한테 등기 말수해라 그래. 그러지 않을까요? 얘가 소유자입니까? 아니에요. 등기 갖고 온 적도 없어요. 그럼 직접 말수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누구로 가야 돼? 감을 대위 말소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대위 말소를 합니다. 이렇게. 첨장이어서 직접 말수한다. 그럼 틀려버리죠. 대위 말소죠. 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얘가 소유권을 즉각하다 하면서 가져갔을 때 얘는 기분 나쁠 수 있죠. 이 나쁜 새끼. 나 채무불리해. 나 계약 해제하고 그냥 나 돈 줘. 나 나갈란다.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지금 이 친구가 얘의 적극가담으로 인하여 얘가 손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른 누구 때문에 손해를 입은 거죠? 병 때문에. 그럼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맞죠. 어른 병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 등기 말소는 대위 말소.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두 개가. 키워드. 한 사람 더 넘길 수 있죠. 정한테. 얘가 선의를 합니다. 소유권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절대적 무효니까. 103조 무효. 절대적 무효. 뒤에 선이 당연히 소유권 최대 갈 수 없죠. 대위 말소. 다시 가져오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지금 갑과 을 간의 채권은 돈 빌려준 채권인가요? 등기 청구권인가요? 등기 청구권. 그래서 여기는 절대 채권자, 치소권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 치소권은 금전 채권 관계일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뭐는 된다? 채권자, 대위권은 된다 안 된다? 대위권은 되죠. 대위 말소.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니까. 이게 다거든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에 우리 마스터북의 1번 문제에서 20번 문제 봐보세요. 20페이지.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 예외는요. 무효. 자, 사례 봐볼게요. 너무 신경 쓰고 볼 필요는 아니에요. 작년에 규출이 됐기 때문에 사례형으로. 자, 1번 갑이 되어있죠. 갑이 동그라미. 을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A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끊어요. 이때 매매대금은 최소한 중도금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중도금 이상은.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끊어요. 이를 기화로 A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습니다. 이중 갑을 병 법률관계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극 가담했다는 소수는 없죠, 지금. 보여요? 자, 뒤집어 볼게요. 2번, 사례 2번. 사례 2번을 보면, 뒤집으면. 사례 2번입니다. 뒤집으세요. 자, 갑은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해서 끊어요. 다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고 끊어요. 병은 갑의 이와 같은 배이밍에 적극 가담했다라는 글자가 보인가요? 그러면 사례 1번이 어려울까요? 사례 2번이 어려울까요? 사례 1번이 어렵죠. 왜? 지문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유효인 것, 무효인 걸 다 물어볼 수 있지만 여기 사례 2번은 이미 적극 가담을 했다는 건 103조 무효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지문의 한계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사례 1번.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유효인 거 보인가요? 자, 유효인 걸 찾습니다. 기억. 자, 이 매수자의 병의 악이 동그라미. 악이라는 건 뭐예요? 1차 매매가 있음을 안다는 말이거든요.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 이중매매는 유효 끊어요. 유효입니다. 자, 선악을 불문하고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적극 가담이 아니고 단순히 알고만 있었다면 유효라는 거고요. 리은. 자, 갑은 을에 대해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젠.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을은 이행불농, 즉 계약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 후 계약을 즉시 해제를 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음만 묶어놓으세요. 기역과 닌을 묶어서 유효인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3번. 무효인 걸 갑니다. 자, 기역. 병이 동그라미 쳐요. 일 매매 사실을 알고 동그라미. 그다음에 갑의 배이명이의 적극 가담이라고 되어 있죠? 적극 가담 동그라미. 자, 이중 매매는 어디에 반하는 거죠? 사회질서 위반의 무효다라고 되어 있죠? 옆에다가 강행법규 위반 X,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에요. 얘는 103조 위반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무효. 자, 니은. 그럼 적극 가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적극 가담이라는 게. 그랬더니 알고도 매도를 요청 동그라미, 유도 동그라미.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적극 가담이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디귿. 부동산 이중 매매가 무효인 경우 끊어요. 자, 무효. 이 무효는 뭐의 무효죠? 103조 무효죠. 그럼 갑과 병 간에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니을. 그러나 으른 동그라미, 으른 채권자입니다. 으른 매도인 갑을 대위 동그라미.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수를 청구할 수 있고 끊어요. 그에 기초하여 갑을 상대로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받아오면 됩니다. 자, 미음. 부동산 이중 매매가 무효인 경우 끊어요. 자, 그 무효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가 누굴까? 정. 그냥 정을 써나 봐요. 정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뒤에 있는 사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선의이더라도. 지금 머릿속에 대략 시나리오는 그려져요? 오케이. 자, 뒤져봐 볼게요. 다시. 사례 2번은 적극 가담을 했잖아요. 그럼 적극 가담했으니까 유효, 무효? 무효. 자, 1번.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효. 이건 103조 위반 무효입니다. 강행복규가 아니고. 2번. 을은 소유권을 못 가져오겠죠. 그럼 누구를? 갑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3번. 을은 동그라미. 매도인 갑을 대위 동그라미, 대위하여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끊어요. 병을 상대로 직접 세모여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소는 안 됩니다. 4번. 갑 자신은 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동산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어요. 둘 간은 103조 위반이고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5번.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 세모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갑과 을 사이는 금전 채권 관계야 돼요. 돈 빌려주는 관계야 되는데 지금 갑과 을 사이는 등기 청구권의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라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 다음 6번.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고요. 직접 동그라미 병을 상대로 소유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은 직접 가능해요. 등기는 대위 말소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 재권자 취소권 X, 재권자 대위권 동그라미. 7번. 병의 대리인 동그라미. 대리인이 적극가담 동그라미. 7번은 이중매매가 나오지 않더라도 간을 쪼르셔야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 봐봐요. 지금 이 친구가 적극가담한 게 아니에요. 적극가담은 누가 했어요? 병에 대리인이 있어. 대리인 A라는 사람이 적극가담한 거지. 알겠죠? 그럼 이 본인 병이 전혀 몰랐어. 자기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지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이 둘 사이는 103조 위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대리가 나오면 대리 행위는 본인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야 돼요? 대리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지문을 보면 7번 병의 대리인이 끊어요. 갑의 배이명의 적극가담 동그라미 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병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병이 누구야?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거나 반사이성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끊어요.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 계약은 반사이적 동그라미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준이 아니라 대리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거죠. 그럼 항상 무효가 된다 이렇게. 8번 병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양수받은 정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가 누가 있어요? 정. 정이 선이이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이중매매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게 다라고. 두 문제 정도 풀어가지고 이중 문제를 못 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그래서 이 두 개를 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라고요. 그럼 웬만큼의 문제가 다 풀리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 요약집은 없는데 마스터북 24페이지에 오면 그 5표시 무회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혹시 제가 저번주에 나눠드린 프린트 기억나나요? 가지고 있나요? 그 프린트 한번 봐보실래요? 없나? 저번주에 나눠드린 프린트 없어요? 저번주에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이중매매라는 게 아래쪽에 있을 건데. 6번에. 보이신가요? 거기 보면 이중매매.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효. 예외는요? 무효. 그다음에 무효는 언제예요? 이 매수인이 악이란 말 보인가요? 악이가 나와도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 2번. 이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는 말 보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 옆에다가 103조 무효라고 쓰세요. 무효 옆에다가 103조 위반. 이렇게. 103조 위반이지. 강행복귀 위반 아닙니다. 그거. 그다음에 매도인이 대위말소라는 거 보이죠? 옆에다가 직접말소 X라고 쓰면 되겠네요. 직접말소. 키워드예요. 직접말소 X. 그다음에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3번에 채권자 취소권 안 되죠. 그런데 밑에다가 뭘 써놓을까요? 채권자 대위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써놓으면 되겠죠? 채권자 대위권. 4번에 절대 이중매매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3자도 무효란 말 보이죠? 3자가 누구예요? 정. 정이라는 사람이 선이더라도 무효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매매는 이 5개 정도면 다 해결돼요. 그 앞에 내용을 안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5표시 무회 원칙을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24표지 한번 와볼래요? 24표지. 이 5표시 무회 원칙은 27회 때 문제가 나오고. 이것까지 하고 실 거예요. 27회 때 문제가 나오고 그 뒤로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거거든요. 갑과 을 간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X. 그런데 얘가 36번지입니다. Y부동산 39번지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과 을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떤 매매계약을 체결했냐면 매매계약은 36번지로 계약을 했는데 이걸로 계약한 건 아니에요. 36번지로. 그런데 이상하게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등기부상에 등기부에 얘로 등기한 게 아니라 얘가 등기가 돼버렸어요. 집원에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분석을 해보면 을은 을 매수자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취득했느냐 이렇게. 36번지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왜 이유가. 얘는 등기를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그럼 와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좋아. 어디에. 왜? 이유가. 채권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계약이. 계약을 한 적이 없다. 채권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등기만 넘어가 있다고요. 나도 모르게 뭔가. 내가 혼인신고돼 있더라고. 난 생판 모르겠는데 그 아가씨를. 그렇죠? 그럼 둘이 부부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의사가 없는데 매매한 계약이 없는데 어떻게 등기됐다고 걔가 소유권을 취득했버려요. 말도 안 되지. 그럼 결국 1번. 을은 뭐라고 했어요? X부동산, Y부동산 모두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자, 2번. 자, 그러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했죠? 어떤 거요? 갑과 을 간의 X. 36번째에서 계약은 성립이 됐나요? 안 됐나요? 성립은 됐죠? 그러면 당연히 을은 누구에게? 갑에게 X부동산의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두 번째 갑은 야 을 너 왜 내 등기, Y등기가 더마가 있는 거야? 등기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3번. 자, 한 번 노래해 볼까요? X부동산에 대해서, 36번째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나요? 착오. 36번째 착오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직 모르는데 착오라는 건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걸 일치하지 않는 걸 모르고 하는 게 착오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은 머릿속에 뭘 팔겠다고 했죠? X부동산, 36번지. 2부로도 뭐라고 했죠? 36번지 X부동산을 팔겠다고 했고 이 을이라는 사람은 몇 번지를 산다고 그랬을까요? 36번지 X부동산, 그렇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부동산, 39번지 착오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착오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실례되는 질문을 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유가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계약 자체가 불성립인데 어떻게 착오를 논해요? 착오라는 건 무효, 치소, 착오는 반드시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됐다는 자체에서만 논할 수가 있는데 39번지를 사고파는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계약 자체가 불성립됐는데 뭔 착오를 논하겠냐고 착오는 원래 유용가요? 무용가요? 배운 사람 1월 2월 달에 착오는 유용가요? 무용가요? 착오는 유용해요. 유용인데 중교군에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으면 치소해서 소금 무유시키는 거지. 그럼 착오는 유용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36번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유효고 무효고 착오가 나오겠냐고 여기서는 이 답이 가장 많이 답이 됩니다. 가장 많이 답이 되는 거. 지금 등기가 누구가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을 등기. 무슨 등기? Y등기 돼 있죠? 얘가 팔았네, 병한테. 그 Y등기가 넘어오겠죠? 얘 선이네. 항상 약한 게 선이거든요. 신금을 울리잖아요, 선이 뭔가가. 그렇죠? 소유권 채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앞에가 무권리자예요. 그럼 얘는 소유권 채택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선이고 뭘 따져요? 따질 이유가 없지. 이게 오표시예요. 오표시. 잘못 표시됐다 하더라도 오표시 됐다 하더라도 무해,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오표시. 잘못 표시가 됐다. 잘못 표시가 됐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표시됐다 하더라도 무해, 없을 문자.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오표시 무해 원칙. 여러분들, 어느 동네 가니까 고등어하고 다랑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그 동네 가면 고등어가 다랑어요. 그래서 상점가한테 가서 고등어 주세요, 그랬더니 상점 주니 다랑어를 주더란 말이야. 다랑어, 참치를 들고 가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일까요? 잘못 표시가 돼도 둘 간의 의사가 합치된 거지. 논할 이유가 없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표시 무해 원칙의 출발점이거든요. 옛날에 아이슬란드인가 어딘가. 똑같아요. 둘 간의 계약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사례형으로 문제를 냈던 거야. 27회 때. 그래서 거기 한번 봐볼게요. 24페이지 마스터북. 아래에 사례라는 글자가 보인가요? 아래쪽에 24페이지. 별 5개. 별 5개야 돼요. 여기서는 반드시 서설에서는 반사의 질서, 불공정 법률행이 이 오표시 무해 원칙 이 세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매도인 값과 매수자 의른 값 소유 X부동산 36번지를 현장 확인하고 매매 목적물로 삼았으나 끊어요. 뭘 사고 팔았죠? X부동산 36번지. 집원에 관하여 차고라는 글자가 들어왔죠.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차고. 넘어가겠지 생각한 거죠. 차고. 여기서 말한 차고는 우리가 법률상 차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했구나 이런 의미지. 차고를 일으켜 계약서상에 인접한 Y토지의 집원인 36번지를 기재하고 36번지가 등기가 된 겁니다. 1번. 값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쌍방이 합의한 대로 어디에? X36번지에 관하여 성립된다. 이해되죠? 2번. Y토지에 경료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요, 무요? 무요지. 계약한 적이 없으니까. 효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을은 감액의 엑스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매매 계약은 엑스토지에 관하여 성립되고 끊어요. 값과 을은 Y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차고를 이유로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웃 쓴다면 옆에다가 뭐라고 해? Y토지는 불성립입니다. Y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Y는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요? 차고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안 나온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여기 채권 행위했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계약이 성립이 안 됐는데 뭔 차고의 문제가 나오겠냐고. 5번, Y토지가 의뢰로부터 병으로 양도가 됐어요. 양도되어 끊어요. 지금 뭘로 넘어간 거죠? Y가 넘어간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된 경우 선의 병이더라도 선의 병 낚이면 안 돼요. Y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앞에가 무권리잖아요. 그렇죠? 앞에가 무권리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앞에 오늘 아침에 지금 1시간 끝났는데 엄청나게 알차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가슴이 뜨끈뜨끈해요. 왜? 명의신탁 세 문제 정말 중요한 거 했고 담보 가든 기 감각 살렸고 앞에 뭔가 9문제나 내가 넣었단 말이에요. 거의 30분 걸렸는데 그다음에 이중매매 그렇죠? 한 번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건드려야 될 부분 그다음에 5표시 부의의 원칙은 조심하고 계셔야 될 부분 이 사례를 애워버리는 게 좀 편합니다. 5표시 부의의 원칙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올 지문 자체가 그래서 내면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놓고 갔다 오면 의사표시하게 갔다 오세요.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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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